Q.라비노기 야 요즘 뭐 할만한 게임 없냐? 라비노기? 아아.. 어떻게 게임해? 나 곧 여자친구 생길게 라비노기라는 게임에서 어.. 여자라고 하는 말은 믿어? 친구가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로제님 정말 재밌습니다 실제로도 여자들한테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왔냐? 들어가자 야 개머리 하지마! 한 번도 짓거리면 죽여버린다!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맞았어? 렉스는 가맹점에 가입한 PC방을 전부 찾아야 돼 이 안에 밍테녀가 있어 아 마비노기 뭐 어떻게 막혔냐? 아 마비노기 뭐 어떻게 막혔냐? 아니 누가 여기 PC방에 마비노기래요 여기 마비노기 한 사람은 하나 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죠? 방금 나가셨는데 못 보셨어요? 야 거기 알고 야 여기가 링페뉴의 집인가요? 대체 누구야? 그 사람 정체가 뭐야? 나 걔가 누굴 줄 알고 있어!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내가 너 같은 놈들 마비 도기한다고 말도 못한다고! 으아아아아아아악